아놀드홍, DJ 찰, 다이어트코 지용호 함께하는 EDM 다이어트! 자 EDM 다이어트가 뭔가요? EDM 다이어트. EDM이라고 하면 제일 생각나시는 분이니까 DJ, G-POP, 광명수. 저는 찰스가 생각나요, 네. 차고 있으니까. EDM 다이어트는 일렉트로닉 댄스 머슬이라고 일렉트로브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근육.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새롭게 만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오늘도 음악에 맞춰서 우리 영어 트레이너의 운동 동작. 뭐 합니까, 오늘은? 오늘은 어깨 운동, 레터럴 레이즈와 벤드 오버 레이즈를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자, 옆으로. 확실히 음악이 다르니까 뭔가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어깨 후면을. 아, 후면 동작까지.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럽니까? 정말 지루합니다. 이런 텅들, 지루해서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널렸죠, 집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걸 들고. 들고. 네, 요즘. 어. 이 요 머슬로도 수영, 수영 동작을 운영합니다. 수영 동작. 네. 어떻게 갑니까? 달려. 네. 자, 시작합니다. 자, 음악에 맞춰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아, 터져, 터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우리 용호도 같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쉽지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다.